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카리브해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이국적인 자연 풍광을 자랑하고 있죠.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나라, 또 체계바라가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로 익숙한데요. 이 시간에는 중남미 7개국을 종단한 홍윤호 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쿠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중남미 여행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7개 나라 중에 첫 번째로 쿠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바라의 혁명이 있었던 나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쿠바의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 바로 아래 카리브해의 섬나라죠. 면적이 약 11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인구는 1,100만 명 정도로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데요. 백인과 흑인 혼혈, 물라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 아바나를 비롯해서 산타클라라, 뜨리니다드, 산티아고데 쿠바 이런 데가 중요한 도시고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쓴다고 하셨는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또 그러다가 미국의 지배를 또 한 때 받기도 했는데 쿠바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쿠바에서는 한마디로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뒤 시련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이자 해적의 소굴이었고요. 원주민들이 스페인에 대항하다가 토벌을 당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염병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요. 흑인 반란, 독립전쟁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다가 결국 미국 식민지가 한때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휘델 카스트로의 반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1961년에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고요. 이후에는 친소련으로 미국을 바로 턱 밑에서 위협하는 그런 냉전시대의 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사회주의마저 체제마저 붕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쿠바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올드카들입니다. 나라 전체가 올드카들의 전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가고요. 그리고 혁명입니다. 피델 카스트로와 체계바라 이렇게 대표되는 쿠바 혁명이죠. 쿠바의 어떤 대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관계가 좀 악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쿠바와의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외교적인 큰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도 적성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에 쿠바 입출구 도장이 있으면 미국으로 갈 때, 재입구 갈 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요. 한 20달러, 30달러 정도는 여행자 카드를 사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좋고요. 나올 때도 출국세 한 25달러 정도 내야 합니다. 여행자 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잘못 기재하면 돈을 주고 또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년월일 순서라든지 퍼스트 네임, 메스 네임, 이름, 성의 순서라든지 이런 건 잘 기재를 해야 됩니다. 쿠바 가면 다른 남미 국가도 비슷한데요. 흔히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제가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노르떼냐, 수르냐 물어봅니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그중에 개중에는 아, 적이다. 에넘이다. 에넘이. 이렇게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하고는 현재 외교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관계입니다.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습니까, 쿠바가? 그동안 북한과 외교관계가 많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쿠바의 어떤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역사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런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공장으로 따지면 미국에 의해서 공장이 잘 혹은 흥청망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돌아가다가 미국이 일순간 빠지면서 어느 순간 기계가 딱 멈춘 나라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제국주의 몰아내고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평등한 가난 그리고 성장 중단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쿠바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그런 자본주의적 서비스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망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순수함을 찾으려 한다면 더 크게 실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쿠바인들이 가난과 나태, 절망 이런 것들에만 빠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웃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혁명이 가져다 준 자유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접근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여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폐가 그렇습니다. 화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쿠바 자국민들이 쓰는 화폐, 즉 쿠바페소 MN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거와 외국 여행자들이 쓰는 CUC, 세우세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고요. 1세우세가 24쿠바페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우세는 미국 달러와 거의 1대1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데 미국 달러와 비슷한 비싼 돈을 내고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 커피 같은 것들은 쿠바페소로 외국인들도 싸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신이 아예 안 됩니다. 제 경우에 스마트폰 통신 기능이 완전 먹통이었고요. 그 점에서는 제가 쿠바에 있는 동안 무슨 유배지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파나마 쪽으로 나오니까 비로소 문명 세계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쿠바에 여행 오는 외지인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 안 되는 건 아닐 테고요. 우리나라 통신사 3개인데 제가 가입한 통신사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통신사 물론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될 텐데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쿠바에서 여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죠. 먹고 자는 문제는 어떤가요? 다른 남미나라들에도 다 있지만 쿠바에는 특히 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페인어로 집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준 민박집입니다. 쿠바는 호텔보다 이런 까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또 까사 주인 잘 만나면 아침 조식은 물론이고 저녁까지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별도 돈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쿠바에서는 MSG 즉 화학조미료를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가 유기농인 셈입니다.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건강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쿠바 가면 반드시 여행객들이 대부분 한 번쯤 먹어보는 게 랍스타죠. 라고스타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에 7천 원 정도? 큰 라고스타, 랍스타 7천 원 정도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쿠바 수도가 아바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갈 것 같은데요. 어떤 곳들이 명소인가요? 우선 수도 아바나에서는 대성당, 아르마스 광장, 산프란시스코 성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다른 나라, 남미 나라들에도 대부분 다들 있는 공통적인 세트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바나 너머, 작은 해업 너머로 모로 요새, 산 까를로스 요새가 있고요. 거기에 큰 예수장도 있습니다. 거기서 차로 한 2, 30분 정도 더 가면 해밍에이, 어네스트 해밍에이 흉상과 기념비가 있는 코히마르라는 어촌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아바나에서는 럼 박물관이라든지 시가공장, 사탕수수 농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바나를 이렇게 파도로부터 지켜주는 말레콘이라는 방파제라는 곳의 애칭인데요. 말레콘에 가면 아바나의 여러 가지 쿠바인들의 일상, 평화로운 일상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혁명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면 이제 쿠바 내무선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외벽에는 이제 유명한 혁명과 체계바라 얼굴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는 아닌 어록도 함께 새겨져 있고요. 옆 건물에는 피델카스트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바나 이외에는 꼭 가볼 곳으로 한 서너 군데가 더 있는데요.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이제 한 서너 시간 거리에 비냈레아스라는 곳에 가면 마치 이제 주라기 공원 같은 그런 풍광으로 유명하고요. 동쪽으로 한 4시간 거리에는 산타클라라, 바로 체계바라가 혁명정투에서 승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6시간 거리에는 뜨린이다드, 건물 전체가 옅은 낡은 파스텔톤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남동쪽 끝에 있는 산티아우드, 쿠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쿠바라는 곳이 역시 기회만 된다면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어떤 유행으로 체계바라의 모습이 담긴 의상이나 로고가 담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쿠바에서도 그렇게 체계바라가 새겨진 옷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한가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체계바라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기도 하고요. 쿠바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쿠바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체계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가도 체계바라가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 사진이나 초상화 같은 것들이. 그러나 쿠바가 오히려 더 체계바라가 혁명군으로 활동했던. 상징성이 더 큰 지역. 거기서 더 체계바라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미 7개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쿠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에콰도르라고 하셨죠? 네, 에콰도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호 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